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6% 올라 7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한파 때문에 작황이 나빴던 감자는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 배추, 오징어 등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신선식품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보다 3배 높은 4.7%를 기록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을 따라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가격을 9% 인상했고 코카콜라도 음료 가격을 5% 가까이 올렸습니다. 정부는 빠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감자 4,400톤, 무, 300톤 등이 시장에 풀립니다. 오징어는 정부 보유 물량과 함께 민간 보유분도 방출할 예정입니다. 외식 가공업체들이 식재료 가격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이번에 가격을 왜 올린 건지 정보를 소비자 단체가 더 제공을 하면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업자들의 식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구매, 온라인 직거래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비교해서 국내의 시장에 따라 제공을 중심으로 한결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시장은 일주일 것입니다. 국내의 시장이 함께 비교해서 국내의 시장이 또한 공간이 있어서 올려주실 것입니다. 국내의 시장의 시장은 일주일 것입니다.